짤 생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한 분이 있잖아요 아 정말 그 유명한 스타 중의 스타 네 우리 장스타 장준 씨 대단합니다 요즘 아주 화제의 인물이에요 정말 과분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네 제가 그만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린 것들이에요 다? 노림주죠 그게 다 노림주는 거 다 노려요 근데 이 장준 씨를 부끄러워하는 멤버가 있다고 들었어요 안 몇 보여요 네 그 아육대 거기 촬영을 할 때 네 정말 정말 신기한 포즈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 가수들이 있고 아픈 분들도 많은데 네 예를 들면 어떻게 권상우 선배님의 모자 이렇게 내려서 아육대에서 그걸 왜 하셔? 저는 계획이 다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많은 가수분들이 1번 레인, 골든 차이더 2장전 하면 막 아 약간 맞아 이러잖아요 아 근데 그러면은 안 나와요 자 이번엔 장준 자 3번 레인 이장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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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의 어떤 그런 분량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네요 아 그렇죠 대력적이네 센스가 좀 달라요 아 아 아